XSFM입니다. P-O-D-E-R-A 당신의 한 잔을 위해 커피비노가 준비합니다. 가장 빠른, 가장 깊은 커피비노 더치커피 자, 또 다른 새로운 장르에 도전하겠습니다. 이병환씨가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이병환씨 유형이 사연을 써서 키보드 덕질한 얘기를 안승준님이 읽어주시면 너무 재미있을 것 같은데 저만의 생각일까요? 전 당연히 이병환씨만의 생각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김경환씨의 사연 때문에 대충 비슷한 시도를 해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유형씨 본인은 아니지만 김경환씨의 어떤 키보드 덕질기인가 봅니다. 김경환씨의 사연을 소개를 안 할 수가 없었는 게 이분은 지금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으면 영원히 고통스러울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 그렇군요. 보이시죠. 궁금합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요파씨의 애청자 김경환이라고 합니다. 키캡을 뺐다가 좋게 된 것 같아 사연 보냅니다. 여기서 이제 안승준께 하나 당부를 드리자면 모르는 게 있으면 그때그때 물어보세요. 아, 그렇죠. 질문이 100개 나와서 대답을 할게요. 키캡은 어쨌든 누가 봐도 그냥 그건 거죠. 키, 그, 말 그대로 자판. 까봐있죠. 일단 들고는 들어왔으니까. 아, 그렇군요. 스튜디오 분위기 안 맞게 청축이 들어왔네요. 바깥에 있던. 네. 이게 키캡이죠. 그렇죠. 네. 일단 물어보겠습니다. 그거는 어느 정도 당신의 애장품 중에 어느 정도의 순위를 갖고 있나요? 순위가 높지 않아요. 높지는 않구나. 그냥 남아도는 사치품 축에 들어가요. 왜냐하면 같은 모델이 되게 제가 사랑하는 게 있는데 그건 집에 있죠. 그렇죠. 네. 이거는 사무실의 관상용이랄까요? 그러면 제일 아끼는 키보드는 실제로 애지중지하나요? 아니면 자주 쓰나요? 그 느낌 때문에 행복한 걸 수도 있는 거잖아. 그렇죠. 이게 기계식 키보드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이게 얼마나 멍청한 취미인지 처음에 고민을 합니다. 왜냐하면 아무것도 아닌 걸 비싸게 사니까. 아무것도 아니지 않겠지만. 아무튼. 근데 써야 되는 게 나는 더 헷갈릴 것 같은데. 똑같이 열심히 쓰는 다른 사람들이 쓰는 물건은 만 원짜린데. 우리 건 30만 원이니까. 그럼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스스로 답답해하다가 어느 순간 포기하고 받아들입니다. 네. 왜냐하면 인간은 돈을 주로 감각했습니다. 그렇죠. 키보드는 비싼 퇴요. 지금 사무실에 앉아서 이 메일을 쓰고 있습니다. 좋아요. 저는 얼마 전 기계식 키보드. 무슨 무슨 땡땡이문. 무접점 키보드를 처음 구매한 초보 키보드로인데요. 기계식도 아니고 무접점이군요. 무접점은 뭔가요? 이렇게 생긴 게 안에 있으면 이게 기계식 스위치예요. 그건 알고 있습니다. 스위치만 누르면 소리가 잘 안 들립니다. 청취자 여러분. 그리고 이 안에 스위치가 없는 게 뻥 뚫려있고 무슨 고무 같은 게 안에 멀리 보이면 그건 무접점. 하지만 거짓말이죠. 접점이 없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탁월하군요. 어떤 측면에서 닿긴 닿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요. 하지만 테크니컬리 내가 누를 때는 이미 허세가 들어가 있어요. 이 네이밍에 안 닿으면 눌릴리가 없는데도 무접점이라는 어떠한 분류를 해놨다는 거에 이미 허세가 있습니다. 아예 안 닿는다고는 볼 수 없죠. 그러니까요. 그건 뭐 마술의 영역이 지르니까. 그거는 약간 홀로그램 뭐라고 해야 되냐. 그런 걸 거 아닙니까. 여기서부터 저는 사실은 지금 약간 신뢰할 수 없는 물론 이게 축전기가 축전량이 얼마나 변화했느냐에 따라서 감지하는 건데 키보드가 이게 눌렀는지 안 눌렸는지를 그렇다고 해서 안 닿았다는 말을 함부로 쓸 수는 없죠. 자 사무실에서 심심함을 느끼고 키캡을 하나하나 빼보며 그 밑에 쌓인 먼지를 털고 있었습니다. 네. 이런 거는 좋고. 초보적인 취미생활이죠. 이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다가 오른쪽 시프트키를 키캡 리무버로 빼내게 되었습니다. 오른쪽 시프트. 네. 키캡 리무버는 이제 빼기 좋은 어떤 장치 공구가 있겠죠. 특히 키캡은 완전히 제거되었는데 키캡 밑에는 철심이 있고 하얀 조각들이 있었습니다. 네. 조각. 스테빌라이저라고 부르는 물건일 것입니다. 네. 아니면 본인의 손톱일 것이고요. 골라다니던. 철심 근처에는 구리스로 추정되는 물질이 발라져 있었습니다. 네. 전문용어로 윤활되었다고 하죠. 네. 루브드. 시프트키 키캡을 빼본 건 처음이었고. 초보들은 그거 잘 안 뺍니다. 왜죠? 다시 낄 때 귀찮거든요. 좀 더 힘든 캡이 있는가 보군요. 네. 그냥 꽂아도 잘 들어가지 않길래 시프트키 캡 끼우는 법을 검색했습니다. 땡이버에 관련된 블로그 게시물이 딱 한 게 있었습니다. 왜일까요? 취미가가 그렇게 많은데. 그건 제가 흔히 얘기하는 곱등이 처치법의 이론입니다. 제가 만든 단어입니다. 네. 어떤 이론이었죠? 해보면 너무 쉬워서 아무도 교본을 만들지 않는 겁니다. 곱등이를 어떻게 처치했더라? 온 집에 있는 구멍이랑 구멍을 다 막으면 됩니다. 그렇다. 그 얘기 했었죠. 네. 그러면 안 나타나거든요. 막을 때까지 되게 힘들거든요. 막은 다음엔 별거 아니네 이러면서 블로그에 올릴 생각은 안 해요. 하지만 사실 블로그 물론 모든 블로그를 폄하하는 건 아니지만 광고하시는 블로그들은 그 한마디를 위해서 모든 구멍을 다 막아보세요. 한마디를 위해서 오늘은 그죠. 알아볼까요? 하고 이제 네이버 이모티콘들이 막 나오잖아요. 기분 좋은 친구들이 네. 네이버 프렌즈들이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그 아직도 블로이션이 좀 있으니까 그 전업 블로거 여러분들은 이런 곡 글 올리시면 네. 조회수 높을 겁니다. 그러니까요. 더 별거 아닌 것도 있긴 있는데 좀 의외이긴 하네요. 자 블로그 게시물을 보니 먼저 하얀 조각을 키캡에 꽂고 철심을 하얀 조각에 끼운 다음 철심을 키보드에 먼저 조립하고 키캡을 아래에서 위로 올려서 꽂으면 된다고 나와 있었습니다. 어렵죠? 글쎄 뭐 이거 배고플 땐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러면 먼저 밥을 푸고 뭐 약간 이런 건지 건 건지 그래요. 아니면 굉장히 기술적인 거로 내가 모르는 부분이 있는 건지 좀 헷갈립니다. 지금 뭘 말한 건지 보여드릴게요. 제가 네. 자 쉬프트킥을 뽑았더니 흰 조각이 나옵니다. 그러네요. 이걸 움직이지 않게 해주는 물건이라고 해서 스테빌라이저라고 불러요. 아 그렇군요. 이게 처음에 뽑으면 떨어져 나옵니다. 그러네요. 밑에는 철심이 있습니다. 아 그러네요. 네. 이걸 걸리게 넣어주고 시프트캡은 넓어서인지 맞습니다. 넓기 때문에 스테빌라이저가 넓은 키캡은 스테빌라이저가 들어가야 돼요. 아이고 아이고 UMC가 지금 웃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걸 하고 있는데 웃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지금 못 끼고 계십니다. 못 끼고 있고 평소보다 못하죠. 어쨌든 기분은 좋아 보입니다. 대충 위치를 맞추고 그냥 끼우면 끝납니다.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러네요. 느낌상으로 방금 약간 좀 버벅거리긴 했지만 프로세스상으로는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복잡한 건 아니다. 저도 똑같이 하얀 조각과 철심을 키캡에 끼운 상태로 철심을 먼저 키보드에 꽂고 키캡을 십자 모양 축에 끼워보았습니다. 그렇게 한 번 키캡을 끼우니 시프트키가 빠지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쓰셨죠. 아 빠지지? 시프트키가 빠지지 않았습니다. 이거 굉장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네. 이거 유명한 얘기죠? 시프트키가 빠지지 않은 상태에서 질문하는 사람. 아 그렇겠네. 아 어떻게 보면 민미군요 지금. 시프트키가 빠지지 않았을 때의 고민글은 다 이렇게 되겠군요. 그렇습니다. 살짝 키캡을 들어서 시프트키를 빼려고 했지만 힘 조절이 안 되는 것인지 하얀 조각이 키캡에서 빠져나가게 되었습니다. 철심을 다시 키보드에서 분리해 하얀 조각과 함께 키캡을 끼운 다음 다시 철심부터 키보드에 꽂고 키캡을 십자 모양에 꽂았는데 또 시프트키가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키캡을 뽑았더니 하얀 조각이 빠졌다. 그렇죠. 그렇죠. 맞아요. 맞아요. 이 시간이 참 잘 가겠어요. 그래서 오히려 초보 때가 더 행복한 지점이 있습니다. 공부하느라 시간이 오래 갑니다. 그렇게 저는 철심과 하얀 조각을 조립하고 시프트키를 끼웠더니 발음하기도 힘들죠. 안승준 군은 지금 그냥 한국말을 안다고 착각하고 있죠. 저기 저 콩깍지가 깐 콩깍지냐 안 깐 콩깍지냐 그 얘기예요 지금 시프트키를 끼웠더니 시프트키가 눌린 상태로 빠지지 않고 그렇죠. 키캡을 이거 내가 읽었던 부분 아니지? 진짜 진심으로 했거든요. 밖에 읽고 있어요. 콩깍을 살살 빼다가 하얀 조각도 같이 빼고 그럼 다시 철심을 빼고 조립하는 것을 무한 반복하고 있습니다. 사무실에서 계속 이러는 것도 눈치가 보이네요. 사실 상관이 보기에는 상관이 보기에는 야 하기 싫으면 싫다고 말해 지추에이전이잖아요. 아니 만약에 저다 근데 윤세웨이터가 저런다 그럼 저는 이해하죠. 그럴 수는 있으나 오히려 기뻐하겠죠. 하지만 대부분의 상관이란 습 지나가면서 조금만 더 해 괜찮아 잘하고 있어 이런 식으로 대부분의 상관이란 이게 뭔지 모릅니다. 그렇죠? 사무실에서 이러고 있는 거였습니다. 저는 이제 퇴근하고 집에 들어가서 밤에 하는 건 줄 알았습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시프트키 키캡을 뽑지 말 걸 그랬습니다. 굉장히 철학적인 마무리입니다. 그렇죠. 시작하지 않았으면 아무것도 하지 말 걸 모든 활동에는 사실 명제가 하나 붙습니다. 이것을 하는 것이 나으냐 가만히 있는 것이 나으냐 대학 첫 등록금 고지서 보고 부모들이 하는 얘기죠. 혼자 살았으면 어땠을까 20년은 늦었죠. 까미가 얘기했을 때 모든 철학적 명제는 다 장난이라고 가장 중요한 철학적 명제는 자살이다 시지프의 신화 서문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예요. 실제로 뭔가를 할 때는 굉장히 철학적 명제로 마무리된 것입니다. 동네 알베르들은 다 알고 있던 이야기였어요. 키보드 고수들은 키캡을 여러 가지로 바꿔가면서 키캡 놀이를 한다던데 그분들은 대체 시프트키를 어떻게 끼우시는 걸까? 난 이제 시프트킥 되게 잘하지. 일단 안승준 분이 본인이 분해는 안 해봤지만 시프트키를 발음 잘하는 데까지 왔습니다. 얻은 게 있습니다. 일단 오늘은 사무실에서 너무 눈치가 보이는 시프트키 다시 한 대가 너무 자만했나 보다. 시프트키 키캡을 빼뒀다가 내일 아침 일찍 출근해서 아무도 없을 때 컴퓨터를 끈 상태에서 다시 키캡 끼우기를 시도해 보아야겠습니다. 저는 이 말을 하고 싶네요. 그래 그러렴 이러고 끝내고 싶네요. 김경원 씨를 위해서 진단과 처방이 같이 있습니다. 진단은요. 안승준 분께 보여드리죠. 스테빌라이저는 약간 비대칭으로 생겼습니다. 그러네요. 한쪽이 위로 좀 올라와 있죠. 김경원 씨는 반대로 꼈습니다. 그거를 텍스트만으로 알 수 있다는 건 대단한 내공이긴 한 것 같네요. 반대로 끼면 정확히 시프트키가 들어가서 안 빠지는 상황이 나옵니다. 그렇군요. 네. 그렇다면 앞으로 튀어나온 쪽이 위로 향하게 넘버키의 더하기와 엔터는 왼쪽으로 오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안 빠지고 스테빌라이저가 역할을 하고요. 그리고 초보는 초보가 해결하는 제일 좋은 법은 일단 1번 돈으로 해결하는 방법 스테빌라이저를 체리식 스테빌이 있는 물건으로 사시면 됩니다. 그렇게 검색하시면 됩니다. 이런 게 안 들어가 있고 버튼처럼 돼 있어서 그냥 넣다 뺐다만 하면 됩니다. 하지만 그렇게 편의성이 좋은 것들은 대부분 조금 뭐랄까 안 쳐주는 거 아닙니까? 결국은 취향의 문제입니다. 그런가요? 물론 그리고 지금 김경원 씨가 쓰는 스테빌라이저는 전 세계인이 90% 쓰는 스테빌라이저가 세 가지가 있어요. 그중에 한 20-30% 쓰는 게 김경원 씨가 쓰고 계신 저 코스타 스테빌라이저입니다. 이건 일반적으로 세계인들이 쓰는 말이고 한국의 덕후 여러분들 모르시겠다면 한국어로는 마제식 스테빌라이저라고 합니다. 마제식? 네. 이 물건에 쓰이는 거라고 해서 그렇게 불러요. 그런데 이게 매니아들한테는 겁나 편합니다. 기름 바르기도 좋고 떼어내기도 좋고 청소하기도 좋은데 모르는 사람한테는 초보한테는 너무 어렵습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김경원 씨는 지금 그 스테빌라이저가 비대칭이라는 것도 모르고 있을 가능성이 좀 있겠네요. 네. 들어보시면 비대칭임을 알 수 있습니다. 앞으로 튀어나온 부분을 위쪽으로 향하게 하시면 그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고 그리고 돈이 안 드는 해결책은 그 철심을 빼지 마세요. 그리고 제가 아까 지금 안승중간에 나한테 보여드렸던 걸 이거 어떻게 보여드려야 되죠? 스테빌라이저를 철심에 끼우고 가만히 둔 다음에 이쯤 되면 되겠군 하고 그냥 감으로 익혀서 그냥 꽂아버리는 게 제일 좋습니다. 아무튼 저도 최선을 다해서 지금 이해를 하는 척을 하고 있습니다. 비주얼 교보제를 갖다 놨는데도 이해를 못하잖아요. 그러고 일단 지난주 방송했던 김밀물씨의 사연을 읽으면서 느꼈던 거랑 비교를 해보면 확실히 키보드 기계식 키보드는 뜨개질보다는 인류에게 그다지 친절한 취미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어쨌든 역사가 좀 더 짧겠죠. 사실은 어쨌든 니팅은 말 그대로 인류의 의복 역사와 굉장히 맞물려 있다면 키보드는 어쨌든 컴퓨터 발달 이후 아니겠습니까? 안그래도 용산들로 수리 맡기려고 가져온 거 있는데 아니 저건 더 맛있죠. 그러니까 어쨌든 그 약간 이게 레트로 뭐라고 해야 되나 뭐요? 그 인더스트리얼한 그 맛이 있어요. 사실 키보드라는 게 이게 체리식 스테빌라이저에요. 예쁘긴 예쁘죠. 미학적으로는 예쁘다고 생각해요. 저도 예쁜 게 많다면 정말 눈 돌아갈 것 같긴 합니다. 결국 손 끝에 닿는 느낌은 문제에요. 그렇죠. 그건 취향의 문제고 체리식 스테빌을 쓰셔도 됩니다. 지금 갑자기 UMC의 가방에서 무슨 도라에몽의 주머니처럼 키보드가 나왔습니다. 지금 수리 맡기러 가야 돼가지고 아니 키보드의 매니아라면 수리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어떤 영역인가요? 보통은 자기가 다 자가로 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진짜 어떤 장벽에 부딪힌 건가요? 쉬운 답변이 있습니다. 저도 직업만 없었으면 했습니다. 안타깝게 팟캐스트를 시작해가지고 하루 종일 납땜을 하면서 뺐다 꼈다 했겠죠. 즐겁게 기름칠하고 근데 이게 돈을 쓸 땐 다 이유가 있습니다. 20대 초반의 취미가들은 이거 돈 드는데 뭐 이렇게 라고 얘기합니다. 돈은 중요한 기준이죠. 하지만 나이를 먹으면 기술자들이 어디에 그렇게 쓸모가 있는지 왜 그 비용을 받는지 바로 알게 됩니다. 그렇죠. 시프트 키를 계속 누르면 키를 눌린 상태고 고정하시겠냐는 메시지가 뜨는데 그렇죠. 맞아요. 윈도우즈에서는 그걸 물어보죠. 귀찮아 보이는데 계속 눌러둘까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참으란 뜻인 거 아니에요? 고정하시라고? 계속 이러시면 컴다운 맨 컴다운 맨의 확인을 왜 눌러야 돼요? 오케이 뭐 이런 느낌 이렇게 시프트키 고정 기능이 있죠. 대부분 상담소 OS에는 메시지가 뜨는데 그 창을 계속 닫아가며 키캡을 끼우는 것도 귀찮더라고요. 시프트키가 양쪽에 두 개가 있어 왼쪽 시프트키를 쓸 수 있어 다행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렇게 하시고 계실 거예요. 그럼 이만 총총 네. 좋습니다. 이런 사연 좋네요. 약간 그 카테고리를 나누자면 고추장 사연 같은 고추장 사연 계속 나오는 거 있지 않습니까? 같은 얘기 계속하는 거 아 슈프트키 파는 업자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굉장히 지금 행복함이 느껴져요. 이 글에서도 네. 슈프트키 잠깐만 그러니까 이거를 계속 치고 있다는 거니까 네. 그렇습니다. 슈프트키가 뽑힌 김경원 씨가 보내주신 사연이에요. 유영 씨 그러니까 지금 이 이병헌 씨의 제안이 사실은 굉장히 청취자 애청자로서 잘 보고 계신 거예요. 굉장히 유영 씨가 지금 굉장히 안색이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 저는 심지어 울고 있는 것 같은데 너 약간 왜 눈에 땀이 나 있니? 피곤해서 그래요. 그럼 피곤해서 그랬던 게 여러분 그 왜 그 인중이 아니라 그 미간이라고 하나요? 이거 아까 미간에 약간 촉촉해져 있어서 저는 울고 있는 줄 알았습니다. 이거 아까 저는 사연을 읽으면서 엄청 부담스러웠거든요. 아니 그냥 키캡이나 쉬운 스위치도 아니고 스태빌라이저의 문제인데 네. 이걸 어떻게 듣는 매체에서 설명하나도 있고 네네. 그리고 말을 너무 많이 했는데 사람들이 귀가 아무것도 안 들어올 상황을 걱정해야 할 때가 있어요. 프로드에서는 아주 오랜만에 그런 걱정을 해본 거죠. 아니 또 근데 그 애청자분들께서는 어쨌든 UMC에 대한 어떤 지지를 언제나 표해주시는 분이고 당신이 어느 정도로 약간 뭐랄까 엉망진창이냐를 보여줄 때마다 또 뭐랄까 더 애정을 가질 수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 어떤 그 기계 면모를 보여주는 건 언제나 좋을 것 같다는 저는 생각합니다. 그게 또 이제 그래서 이제 안승준군이 부러울 때가 그거였어요. 안승준군도 안승준군대로 이제 총각도 여러 가지 취미가 있었고 밴드 생활도 열심히 했지만 장가 들고나서 육아 전문가가 됐잖아요. 네네. 네. 그리고 본인도 거기에 대해서 말할 컨텐츠가 많고 아 그렇죠. 네. 근데 저는 그런 것들 중에 대중적인 게 없어요. 아 대중적이지 않다. 아 그렇죠. 육아가 어느 순간부터 키보드보다 덜 대중적일 수 있을까요? 지금의 출산율을 보면 프로레슬링보다 동의할 수 없어요. 인구 감소율을 보면 굉장히 아 쉽네. 아 애를 키운다네요. 이렇게 될 수도 있겠지만 아 저런 게 콘텐츠가 될 수 있구나. 나는 영원히 가 닿을 수 없는 지점이다. 아니죠. 근데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역설적으로 흔하지 않기 때문에 흔하지 않은 것일수록 블루오션이긴 하죠. 그런가요? 그리고 이제 김밀문 씨한테 다시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외롭다고 사람들 주변에 있는다고 해서 그 취미가 더 좋아지거나 실력이 더 늘지 않습니다. 네. 혼자 해도 돼요. 필요한 정보는 다 온라인에 있어요. 사람들이 흔하지 않은 콘텐츠를 같이 공감해서 보거나 듣는다기보다는 그걸 할 때 본인이 크리에이터가 얼마나 행복해하느냐 즐거워하고 뭘 또 저렇게 행복해해 이것에서 어떠한 인류애를 찾는 거 아닌가 어떤 애정을 느끼고 이런 걸 수 있으니까 그런 맥락에서는 이윤 씨님이 이병헌 씨 어떤 지적처럼 제안처럼 앞으로 종종 특집같이 본인은 밝히기 싫어하지만 어떤 저도 사실 잘 몰라요. 이분이 어느 정도 몇 개의 취미를 갖고 있는지 잘 모르거든요. 툭 치면 그거 사실은 나도 한 5년 전에 약간 이런 면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랬니? 뭐 이러면서 그렇죠? 리건하이에서 그런 캐릭터를 본 적 있어요. 아니 왜 배터리 얘기할 때도 사실 내가 자전거 배터리 얘기했는데 사실은 배터리가 이런 게 있으니까 한번 알아봐 둬도 그래서 어? 그러냐고 또 했더니 갑자기 손전등을 모으고 있고 이랬지 않습니까? 요즘은 안 모아요. 되게 비싸거든요. 그런 면을 한 번씩 풀어주는 것도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청취자분들이 기대할 수도 있고 요파씨의 어떤 새로운 코너로서 김경원씨 까먹으셨을까봐 스테빌은 옵티컬이나 체리를 쓰세요.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를 진행하는 싱어성라이터 안승준 군입니다. 방송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지금 들으신 방송은 국내 최고의 코미디 팟캐스트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의 베스트 사연 편집본입니다.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는 여러분의 재미있는 사연뿐만 아니라 훌륭한 아티스트의 좋은 노래도 편집 없이 모두 틀어드리는 대한민국 유일의 팟캐스트입니다. 마음에 드셨다면 각종 팟캐스트 프로그램 포털 검색해서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의 혹은 액세스 FM을 검색해 주세요. XSFM입니다. P O D E R A TV